경상남도가 최근 감사원의 경남지역건설사업 집행실태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경상남도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과 밀접한 현장은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키로 했습니다. 또 사업 시행 방법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대안 제시가 가능한 직원을 양성하고 동일 사안이 반복 지적될 때에는 관련자를 엄중문책해 나가기로 했습니다.